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정군에 걸쳐 장교와 부사관 지원자가 줄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커뮤니티에 안전을 갉아먹는 지점이 많지만 그 중 가장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방력 감소지요. 국제적 합의 없는 국방력 감소는 사회의 모든 자원을 위협합니다. 정치가 여느 때보다 더 국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XSFM 23 국정감사 기록실 마지막 주간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 위원장 오늘도 자리를 지켜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여전히 덕질 간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르텔 후드티를 맞춰 입고 온 간사 두 명 중 한 명입니다. 네 또 다른 카르텔 후드티를 입고 있는 저희 스튜디오에 올 때 저희 옷을 자주 입고 와요 벨빗 간사가. 네 그래서 커플룩이 많이 발생합니다. 커플룩을 많이 발생시키는 벨빗 간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 군대 얘기하지 말자 군대 얘기하지 말자. 유보자관이 앉아있습니다. 덕질 간사는 화방사 예비역입니다. 그냥 화학병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화학병입니다. 화방사가 뭐예요? 화학방어사령부인데 지금은 이제 화학병과라고 안 그렇고 화생방병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화학병과에서 꿀 빨았던 덕질 간사가. 꿀 빨아. 벨빗 간사는 보직이 뭐였어요? 저는 그 군수였는데 그 행정병이었어요. 군수 행정병? 그냥 사단 사령부에서 열심히 컴퓨터였습니다. 일반 화생방도 결국에는. 예비역 엑셀병이죠. 행정해요 행정. 근데 특이하네요. 그 군대 행정병이었는데 워드를 쓰네요. 아니 원구가 워드로 오길래. 아 저는 그냥 컴퓨터가 맥이고 항상 워드를 써가지고. 맥 특수죠. 우리 군대가 맥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 쓸 거예요. 돈 없어서. 네. 부사관 될 줄 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병무청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버뷰. 국방부 병무청과 방사청 1부 2청.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회를 소권하는 국방위. 합참과 3군. 서울대전형충원. 국방홍보원. 전쟁기념사업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의무사. 국방부 근지단. 계룡대 근지단. 수송사. 상무. 화방사. 심리전단. 국군복지단. 국군인쇄창. 사이버사령부. 군비통제검증단. 합동군사대학교. 국방비세검열단. 국방대. 유해발굴감식단. 간호사관학교. 군인공제회. ADD. 국방기술품질원을 감사합니다. 구성 보시겠습니다. 큰 돈을 움직여야 하니 부담은 크지만 선심성 예산이 거의 없어 인기가 없는 국방위. 위원장은 여당,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예비역 육군 중장 한기호. 민주당 간사, 비례대표, 예비역 육군대장 김병주 포함 9명. 그래서 위원장을 무시하죠. 국민의힘 감사 충남 서산태안 예비역 육군 중위 성일종 포함 7명. 제일 불쌍해. 비교섭 정의당 비례 대진교 1명입니다. 뭘요? 정의당 대표는 수형으로 인한 년제인데요. 최고다. 그거 있잖아요. 한기호 의원이 중장이고 김병주 의원이 대장이었지만 한기호 의원 쪽이 선배 아니에요? 훨씬 선배일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사실 포스타가 쓰리스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안해서라도. 그 레벨 가면 비슷비슷해지지 않나요? 그래도 포스타는 또 다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감정에서 한번 싸웠던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래서 싸웠어요. 이게 예를 들어 소장과 준장은 서로 별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국방부 가면 다 자기 구두 자기가 닦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중장과 대장은 의전 서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전군의 대장이 7명 아닙니까? 그 7명 대세에서도 의전 서열이 있는데 그거를 지난 정권이었으니까 한번 바꿔서 문제가 생겼죠. 육군을 밑으로 내려서. 포스타쯤 되면 그런 거 같이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김병주 의원은 못하게 굴 것이다, 의원장에게. 제 친구가 육군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저희같이 전방에 있는 땅개들은 걔를 만나면 야, 너네는 스타가 많지? 이러니까 걔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원스타쯤은 그냥 화단에서 개미굴 파고 있어. 불쌍한 건 개미죠. 광고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비오틴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23 국정감사 기록실 마지막 화요일은 국방위원회입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야,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1년 중 레노버 노트북이 가장 저렴할 때는 얼마 남지 않은 블랙프라이데이 지금 바로 XSFM에서 레노버 특가를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광고할 게 많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옵니다. XSFM에는 불프에 힘을 내는 브랜드가 많지만 그중 파괴력 최강은 한국 레노버입니다. 올해도 준비를 하시고 그전에 큰 행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XSFM을 들었다가 레노버로 가시는 여러분을 위해 레노버 공홈, 불프에서 할인을 더 붙여드립니다. 레노버는 이미 공홈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할인합니다. 첫 번째, 공식 홈 할인 가격에서 추가 3% 할인합니다. 기존에는 1%였죠. 더 깎아드려요. 두 번째, 이건 좀 나뉘어요. 싱크패드 PXT를 구매하시면 싱크패드 트랙포인트 키보드 2를 19,9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아, 빨콤 키보드? 제가 저희 집에 있어서 들고 오려고 했는데 저는 제 값 다 주고 샀습니다. 129,000원에. LOQ, 리전을 구매한다면 게이밍 라인이죠. 레노버 리전 M300 RGB 게이밍 마우스 레노버 리전 H300 스테레어 게이밍 헤드셋을 9,9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검색 한번 해보시고 지금 얼마인지 보십시오. 아, 나 헤드셋 필요한데. 그리고 쿠폰 코드 XSFM2 레노버 XSFM 숫자 2 LENOVO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13일부터 26일 단 두 주간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홈에서 진행 중인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네. 커스텀 PC 200, 300, 400만 원 이상 구성할 때 5만 원, 15만 원, 25만 원을 즉시 할인 혜택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알아보던 분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SSD와 램 업그레이드 최대 60% 할인 해드리고요. P1 그리고 P1 4S 구매 시 프리미엄 P24H 모니터를 98% 할인가 파격 만 원에 모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 거죠. 98% 할인가가 말이 되나요? 만 원은 어떻게... 레노버 모니터를 안 사긴 하죠. 그리고 X1을 구매 시 도킹 스테이션 50% 할인한다고 하고요. 레노버가 도킹이 비쌉니다. 델하고 HP하고. T 시리즈 구매 시 20만 원 상당의 M10 태블릿을 30% 할인해드립니다. 리전 9i, 8세대 구매 시 G24 게이밍 모니터 50% 할인. 뭐 이걸 덧붙여서 할인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모니터를 싸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액세스 모니터는 미개봉 반품, 불푸도 제품도 조금 준비 중입니다. 10대가 안 됩니다 이번에. 네. 제가 이미 리스트를 받아 봤는데 할인율은 충격적이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불푸 미개봉 반품 제품들이 조물주가 유감없이 권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물주 원하는 시간에 랜덤으로 열리잖아요. 새벽 3시에 열어도 3분에 없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이건 직원들도 항상 못 사는 제품들입니다. 참고로 30만 원이 안 되는 노트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RTX A2000이 들어간 워크스테이션이 지금... 원래 보통 400만 원쯤 하는데 250만 원도 안 되는 게 하나 있고... 아, 사고 싶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조물주가 알아서 할 겁니다. 첫 번째 이슈. 자, 이게 그 덕질 간사가 벌써 몇 년째 국감을 하니까 슬슬 하던 가락을 하고 앉았어요. 이슈 하나. 국가마면 역시 병영면탈. 민주당 송갑석, 송옥주, 국민의힘 윤재호, 이현승, 정의당 배진교. 3년째 집착함을 들고 왔습니다. 병무청 감사의 필수요소, 병영면탈 박람회 시간입니다. 이때만큼은 제가 제 내면의 옐로 저널리즘을 맘껏 발산시킵니다. 사실 저는 국회의원들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왜 못 막았느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남성 동지 여러분,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이게? 이게 국회의원들도 얘기한 건데요. 매년 기발한 새로운 수법들이 개발이 된다. 게다가 20대 초중반이면 아직 사회가 무섭다는 걸 모를 나이에요. 무슨 짓이든 버리고 싶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 먹을 컨설턴트들도 많이 나오죠. 작년에 뇌전증을 위장해서 병역 면탈을 한 연예인과 운동선수 그 외 여럿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제가 빡쳤던 게 군대 갈 준비를 한다면 1박 2일을 하차한 가수 라비가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이 돼서 이 사람은 유대교 관련 인사를 하는 거죠. 라비 아니고 라비예요. 근데 공교롭게 또 1박 2일이네요. 그래서 즐겁게 봤던 1박 2일 사기의 2년치가 OTT 및 유튜브에서 싹 사라져서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그죠. 그때 같이 나왔던 이슈가 나플라 출근부 조작 비리 뭐 이런 거 있었고. 나플라는 같이 딸려와서 같은 회사여서 같이 걸렸어요. 그렇군요. 뇌전증이라는 건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불렸던 질병이죠. 작년에 대량 적발 때 147명이 수확됐습니다. 병무청 특사경의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배진규 의원은 칭찬 좀 많이 해주었냐고 청장에게 물었고 이기식 청장은 아주 많이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137명 전원이 기소됐고요. 그중에서 45명이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이고 나머지 92명은 집행유예가 나왔대요. 집행유예는 어떻습니까? 군대 가면 되니까요. 라비도 이 중 하나고요. 윤재욱 의원 질의에서 나온 건데 지난 5년 동안의 병역 면탈자 중에서 송치된 그 건 중에서 실제 처벌 확정이 난 게 3%인 6거리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동의하면서도 동의 안 하는 게 처벌 안 받아 군대 가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줄도 그었고 군대도 가고 60% 이상은 집행유예 33%는 검찰이 기소를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직접적인 처벌입니까? 하기 싫어해서 딴 짓 하나 걸렸으면 하기 싫은 걸 하게 해줘야죠. 지금 표정 되게 밝다. 대신 저는 아주 기발한 대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일병 기간 때까지 이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 진급 누락 나쁜 사람아. 저 진급 누락 한 번 했었어요. 저도 한 번 했었어요. 자랑해. 근데 우리들이야 한 달 두 달 정도잖아요. 그게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진급 누락이 사실 진급 누락을 많이 봤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고참은 고참이고 고참은 고참이라서. 진급 누락이 되면 군대이지 않다고 하잖아요. 결국 군대 얘기하고 평양만탈 얘기니까요. 저는 또 업계가 업계라 제가 젊었을 때 그 트렌드를 다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많이 들었죠. 이게 저기 도핑이랑 똑같아요. 스포츠 선수 도핑이랑. 그렇습니다. 신종 수법도 그렇지만 병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약해 보인다는 게 윤재욱 의원의 요지였는데요. 이에 대한 이기식 청장의 분석은 대부분이 20대에다가 초범이고 조사받고 재판받을 때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문을 쓴 등 감격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저는 병무총장의 얘기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재욱 의원은 양형기준에 병무총 의견이 안 들어가냐 물었는데 이기식 청장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의 의견을 냈지만 채택은 안 됐대요. 이번에 알았는데 병역기피자 정보공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의 의도는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리돌림입니다. 2016년부터 운영된 제도인데요. 망신죽는 거래요. 1,900여 명이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성욱주 의원이 보니까 숫자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달성이 안 되는 것 같다. 아, 조리돌린다고 해서 병역면탈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줄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윤재욱 의원 의견도 참고해 줄 게 있는 게 예를 들어 집유 없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형을 살다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랬을 때 수치를 한번 볼 수도 있겠죠. 1,900여 명 중에서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고 그냥 외국에 나가버린 사람이 45%, 863명인데요. 이거 아직도 있군요. 조리돌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병역 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22명. 2.4%에 불과합니다. 이건 탈세랑 비슷하네요. 한 번 하면 죽어라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공개하는 이름, 나이, 주소, 기피사항 등의 6가지 정보가 있는데 승복중 의원은 추가적인 정보 공개도 검토해 보자고 합니다. 이번 국감을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리돌림의 국가가 굉장히 만능주의로 기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네요. 조리돌림으로 처벌을 대신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자면 국가의 권력을 커뮤니티에 양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이게 만능주의라고 생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오해하게 된 뒤틀린 성격의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치안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치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림이에서 온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려서는 안 되잖아요, 단톡방에 올리거나.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천년만 년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민 1세대가 됩니다. 병역 면타를 하려면 거기서 막 캐들을 심어야 돼요. 맞아요. 외국 국적을 따야 돼요. 작년에는 스테이브 이후로 대표되는 미국 혹은 일본 등의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선진국 국적은 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금년 이현승 의원실은 수는 적지만 확실히 딸 수 있는 국적의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바누아투, 도미니카 공화국과는 다른 도미니카 연방. 이런 나라가 있대요. 세인트 루시아 등의 섬나라입니다. 국가에 돈을 기부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방문이나 거주가 없어도 1에서 6개월 이내에 국적을 발급해 줍니다. 자, 이러면 합법적 면탈이 되죠. 네. 현재까지는. 심지어 컨설팅 업체가 이런 시민권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대요. 그렇죠. 이현승 의원실이 찾아서 캡처한 유튜브 화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시민권 프로그램으로 병역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세요. 거의 같은 문구를 쓴 이민 알선회사의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목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한국이 그만큼 부자가 아니던 시절, 저 어렸을 때, 저 20살 때, 21살 때 음악 한다고 싸돌아다녔으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부잣집 자재들 중에 잘 안 풀리는 IT 기업을 부모가 사주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군대 보내는데 대신하려고 그 업체를 활용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방식을 활용했고 기업 자재들 이런 사람도 많이 활용하고 그랬었어요. 누구 얼굴이 떠오른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블로그와 이 유튜브 화면에서 제일 웃겼던 건가요? 병원에 대한 두려움 있으시죠? 그렇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 할까요? 다른 나라 국적을 따세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 이게 위법 요소가 애매한 건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겠죠. 우리나라 도메인도 아니고. 이 세 나라의 국적을 따면서 한국 국적 상실을 선택한 사람이 42명입니다. 이 돈이 있는 집 자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13명이 병역 의무 미이행자였어요. 나머지는 조세도피였나 보네요. 뭐 그냥 도미니카 연방이 너무 좋았다는가. 마누아투라는 발음이 너무 좋았다는가. 후지모리처럼 거기서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든가. 그 나라가 진짜로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병역 미이행 상태를 국적을 상실하면요. 40세까지 제외동포 비자 발급이 안 되고요. 특히나 병역 기피 의혹이 확인이 되면 국적 회복도 안 됩니다. 그죠. 한국 국적 안 줍니다. 여기서 맹점은 제외동포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받으면 되고 국적 회복도 신청 안 하면 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외국인으로 한국에 머물러도 된다. 그래서 지금 병무청은 이 13명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을 막을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해결해 줬어요. 스티브이와는 다른 경우죠. 그래도 언제 입국하고 입국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이현승 의원이 지적을 했네요. 언젠간 막아야 되니까요. 공부를 해야죠.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국내 대상으로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포착된 병역 기피 의심자는 179명이고 이 중에서 행방불명자가 88명입니다. 산천을 떠돌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되 누군지는 안다. 자연인. 현재 병역 기피자와 행방불명자의 누적 숫자는 632명과 644명입니다. 우리가 동해안을 걷다가 아주 커다란 소나무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개를 올려보면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숨어있잖아요. 찾기 어려운 어딘가에 짱 박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찾기 어렵진 않았어요. 작년 언론과 국감에서 나온 얘기를 기억해봅시다. 장기 병역 기피 행방불명이었던 인간이 재난지원금 받으러 왔다가 들키고 기억나시죠? 더 멍청한 경우가 있었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가 공부를 또 왜냐하면 짱 박혀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신원 조회에서 들켜서 합격까지 취소된 경우가 9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끌려가잖아요. 공무원을 하려고 했는데 병역을...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만 잘하는 멍청이죠. 자기가 상상을 많이 하다가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왔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발은 사실 저 사람들이 멍청이서 생긴 운이었고 병무청이 이자들을 찾아낼 대안은 역시 부처 간의 정보 공유죠. 이기식 청장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려운데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미 질의를 했다.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아니 이거는 그리고 금융정보만 받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개인정보니까 그게 꽤 어렵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기엔 괜찮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철도공사, 고용노동부 등의 유관기관에게서 자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재 파악은 특사경이 고생할 바로 그 다음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자 뇌전증 위장으로 걸린 137명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거 아세요? 최근 전진문신이 입영 대상이래요. 점점 타투에 개방화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기준도 완화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정수법이 개발된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겁내 먹거나 겁내 굶는 것만으로도 해결했다고 자랑하는 놈들이 있었는데 전체 병역기필을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3년 반 기간 동안 적발한 게 328명이고 뇌전증 위장 137명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인이나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같은 계층을 따로 병무청이 주시하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서도 11명이 뇌전증 위장자였대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고 보셔야 되고 아까도 그런 의미입니다. 3년 반 동안 328명을 적발했는데 그중에 뇌전증 위장이 137명이었다. 트렌드고 업자가 권유했다는 뜻입니다.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재빠르게 병무청이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싶죠. 송갑석 의원이 그런 시스템 없냐고 질문하니까 이기식 청장은 반성을 시작합니다. 뭘 반성을 해요? 관청은 원래 트렌드 모르지. 그런데 뇌전증이 예처럼 특정 질환이 많아졌다든가 아니면 진단서를 내준 특정 병원이나 의사가 많아진다든가 그게 더 답이죠. 하는 변화 추이에 우리가 주목했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반성의 의미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좋네요. 배진규 의원 뇌전증 병역 면탈 적발 사건 이후 실제 뇌전증 환자가 받을 불이익도 걱정했는데요. 좋네요. 이기식 청장은 같은 걱정을 했대요. 현재 뇌전증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인원을 전수조사하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인권침해요. 또한 국방위의 병역법 개정안들 덕분에 병무청의 특사경들이 조사, 수사, 처벌을 할 수단이 확보가 됐다. 감사합니다. 아직 수사 범위가 더 확보되어야 하니까 추가 개정도 부탁합니다. 제가 답변의 내용과 태도에서 계속 이기식 청장이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썰고 보니 너무 길어서 임병헌 의원의 관련 질의는 장면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상하고 맥빠지는 전개의 질의가 하나 있어요. 그건 장면에서 확인하시고요. 이런 류의 매해 덕질간사가 전달해드리는 이슈는 정치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것인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베비 깐사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슈들 예술인과 병역 국민의힘성 1종 임병원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이면서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가 갖고 온 얘기는 이제 병역특례 혜택입니다. 네. 네 병역특례 혜택은 늘 논란의 주제이죠. 얼마 전까지 BTS의 병역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결국 BTS 본인들이 자원 입대를 하는 것으로 논란은 어느정도 매듭이 지어졌죠. 사실 저는 이것도 정치의 실패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느껴지는 게 정치권이 논의 안 했으면 더 깔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논란이 되게 오랫동안 커진 걸 BTS가 정치적으로 종결시켜줬거든요. BTS 멤버들과 하이브가 그렇네요. 그러면 정치권이 못하고 민간이 해결한 일이 된 거예요. 사실 아무 말도 계속 안 했으면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했죠. 한 팀을 위해서 몇 명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고쳐야 될 때가 있는데 제도를 그게 너무 인위적이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충분치 않고 불명예스럽다라고 하면 그냥 둬야죠. 엘비스 군대 가서 하게 해야 됩니다. 그중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분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인데요. BTS 병역특례법을 지난 2021년 대표발의하는 등 이 사람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표발의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 등도 군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이번 국정관사 때는 국내에서 열리는 예술대회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건 또 대중예술인들하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주체 예술대회의 우승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이들이 194명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국내 주체 예술대회가 어떤 성격의 대회냐 보면 국악콩쿠르, 무용경연대회, 음악콩쿠르, 그리고 전주대사습놀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야의 사교육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죠. 아,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콩쿠르 같은 국내 예술대회들이 있는데 우선 국내 주체 예술대회는 또 국내 대회랑 국제대회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내는 한국인들만 참여하는 대회고 국제대회는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이 대회들을 통해서 면제받은 사람들이 194명이고 그중에 국내 대회를 통해서 면제받은 사람들은 120명, 국제대회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은 74명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국내 주체 국제대회 우승자. 국내 주체 국제대회 우승자. 네, 국제대회 우승자 참가자 통계를 봤을 때 여기서 형평성 측면에서 성일종 의원이 의문을 제기를 해요. 성일종 의원이 제시한 지난 10년간 군 면제자를 배출한 국내 주체 국제대회는 총 6가지 대회인데요. 지난 5년간 이 대회의 우승자 비율을 보면 100% 한국인인 곳이 3군데나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죠? 무슨 민헨 대사습 놀이 뭐 이런 건가요? 바깥에서 아무도 우승할 수 없는 무언가. 막 고노놀이 대회로. 그러니까 참가자 비율도 이렇게 가지러 왔는데 참가자 비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롤 챔슨가? 뭐지? 정확히? 브리튼 연합한국 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축구대회 같은 거죠. 아니, 개최는 한국에서 해야 되잖아. 네, 개최는 한국에서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 비율이 낮고 아, 브리튼에서 개최하면 축구대회? 네, 그렇게 해서 4개국이 출전했는데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트랜드. 그거 국제대회인가요? 그렇게 쳐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지금 맨체스터 재기차기 대회에 뭐 이런 거잖아요. 재기는 한국인들이 정말 잘할까? 네, 그래서 통계를 말하면 6개 대회를 통틀어서 65%의 참가자가 한국인이었어요. 이제 평균을 내자면 그리고 84%의 우승자가 또 한국인이고요. 이게 언론만 생각하면 이걸 만드는 문화예술 주관단체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게 이제 1순위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우승자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게 돌아가는 중요한 메리트 중에 하나겠네요.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렇죠. 실제로 해외 콩쿠르 우승자들에게도 이제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한 연장선생이 있지 않는 얘기인가? 이번에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의 종목으로 추가됐을 때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롤 선수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어떤 10대, 20대 시민들도 그 문제 가지고 형평성 저는 화낸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왜요? 무패 우승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과자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에게도 왜 이 기준을 적용을 안 해주냐는 팬들의 성통과 있었죠. WCG 같은 경우에 우승을 했어도 네. 그래서 그걸 국방부가 안 하고 공군이 대신했었어요. 20년 전에는 맞습니다. 웬만하면 스포츠 팬들은 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면제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전성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피지컬의 문제다 보니까. 그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는 예술은 군대 봐준다고 그 예술가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같은 시간에 군대에서 쓴 시간에 대비해서 더 나은 예술가가 되거나 보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채능인과 예능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성기 20대 초중반에 많이 움직이는 종목을 지금 전성기라고 하면 그건 고려해 볼 법하다. 그런데 예술인도 그럴까? 하지만 쇼미라면. 그러면서 성일종 의원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오면서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를 깎아들을 의도는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못 박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을 한 게 오스카상, 그래미 어워드, 빌보드,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 등을 언급했습니다. 대중예술에서의 이러한 수상이 한국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수조원대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늦었다. 이 논의를 하는 건 이미 늦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BTS가 군대 갔기 때문이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것이 성일종 의원은 아직 그때 자신이 옳았다고 지금 믿고 있죠. BTS를 무슨 구실을 내서라도 군대를 빼줬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하이브나 BTS의 생각하고도 다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오스카 얘기하고, 빌보드 얘기하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얘기하잖아요. 오래된 서구 선진국이 이미 알고 있는 걸 오랫동안 독재를 겪었던 얼마 전까지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의 정치인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관에서 돕는 예술, 관치 예술, 이걸 예술의 디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미국도 거기 공신력이 있으니까 관선 아닐까? 국가가 주도하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후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다음 이슈는 다른 결이라서요. 네, 한편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도 비슷한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의 스포츠 정신이 병역 특례로 인해서 얼룩지고 수단화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로스터 구성이 아니라 미필자 위주로 선수단이 짜이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선수는 출전도 안 하고 팀 우승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BTS한테 병역 특혜를 주는 게 낫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 일단 팀 스포츠 모르는구나가 먼저 떠올랐고 두 번째는 일본 쪽에 어떤 네티즌이 쓴 글이 있었어요. 아시안게임을 보다가 그 사람이 한 이야기였는데 병역이 걸린 한국 선수들은 정말 무섭구나. 저 투지를 보라 그 성일종 의원에 대한 요보자 간의 지적이 증명이 됐던 순간이 챔벌이 때였죠. BTS 나와서 공연하라고 이야기했던 게 성일종 의원이었죠.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의 마음속에 그게 세트라는 거예요. 너네 국이 선양했어? 너네 운명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정치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후진적이야. 이게 트로피칼이지. 사실 이 전에도 이 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부분으로 비판이 많이 됐던 게 예를 들어서 평양 공연을 할 때 소년시대의 서현을 그냥 아마 스케줄링이 잘 안 돼 있었는데 그냥 막 데리고 가서 노래를 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가 이렇게 대중예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러한 시각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존재해 보지는 않았었나. 그리고 이 미필자 문제로 코스터가, 로스터가 짜여지는 문제 같은 거는 축구에서 심지어 2002년에도 있었어요. 그때 출전 안 하고 계속 벤치에만 있던 선수에게 배경 반제를 왜 안 주느냐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스포츠 게임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스포츠 팬이 아니지만 이런 경기에서 미필인 선수를 5분이라도 출전시키는 게 약간 되게 팬들도 이해하는 배려처럼. 그래서 그 런던 올림픽에서 그때 마지막 한일전 할 때 콩명보 감독이 그 한 선수, 안 뛰었던 선수를 짧게라도 내보냈잖아요. 그 병역을 위해서. 네, 네. 그런 일이 있었죠. 팀 스포츠라는 건 거기까지 가는 훈련 과정에서 팀으로서 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훈련 과정에서 했을 기여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임병원 의원이 이거 질의하면서 시작할 때 청장님 아시안게임 보고 어떤 거 느끼셨냐 그랬더니 이기식 청장이 병무청장으로서는 씁쓸한 장면도 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장면은 좀 재밌었는데. 아, 훌륭한 군인이었는데. 군인감인데. 이게 참 정치인들이 체육인의 입장을 이해를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체육인 출신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번 과방위안에 체육인들이 없기도 하고 이용 의원이나 임호경 의원이나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로스터 구성이 일단 올해 아시안게임 야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로스터 구성이 아니었는데 금메달 어떻게 땄죠? 응, 맞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금메달을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는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긴다고 금메달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했으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순이 있죠. 네. 이번에 아깝게 은메달 땄던 롤러스케이트 얘기해 봅시다. 결국 최강자가 나간 거였잖아요. 은메달을 땄을 뿐? 그렇죠. 왜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되게 쉽게 보이나 봐요, 이게. 저는 농구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보컬 리더라고 하거든요. 게임은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고 성격이 되게 좋아서 락커룸에서 팀 분위기 띄우고 훈련할 때 되게 잘 받아주고 하지만 결국 경기에는 뭐 한 10초 나오고 20초 나오고 그런 베테랑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필자들로 로스터를 구성했다 해서 우승했다 그러면 우승이 더 볼드하죠. 그렇죠. 저는 이걸 임경빈식으로 설명을 하지 말자. 그걸 임경빈한테 시키자. 너무 짜증이다. 너무 짜증이다. 하지 마. 하지 마.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펜코에서 가끔 스포츠 얘기할 때 금메달 얘기하고 변호 특례 얘기할 때 애들이 기분 나쁜 애들이 악플이 나니까 혹시 그거 보고 혹해가지고 이런 소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거기는 기원이 스포츠 사이트 아닌가요? 공정 논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종종 원래 성공한 사람들 미워서 우파가 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 미워서 좌파가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왠지 성공하는 사람들 견제하면 공정담론 얘기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저는 이 두 정치인이 다 그 정도 수준의 생각만 가지고 이런 얘기 떠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임병헌 의원은 좀 이따 장면에서 만나보시고요. 네. 이스라엘의 침공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슈 셋 아연동 민주당 송각석 정의당 배진교 국간방송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기억을 했는데 과거 방송을 뒤져버릴 거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미사일 방어체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MD 얘기. 미방체! 밀덕 아닌 자가 감히 다뤄보려 합니다. 밀덕 여러분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귀엽게 봐주십시오. 전쟁 상대가 장사정포나 미사일 같은 거 쏘면 그걸 포착한 즉시 궤도를 계산해서 발사체나 레이저를 쏴서 요격하는 것이 방어방법입니다. 포도 돼요? 요즘은 되나 봐요. 와 이거 파는 회사에서는 다 된다고 그러죠? 사드가 그 요격용 무기 중 하나죠. 초장거리와 고고도 무기를 사드가 맞고 중거리와 중고도를 또 뭐가 맞고 단거리와 저고도를 또 뭐가 맞고 하는 식으로 짜여진 게 미국에 말하는 MD체계 한국에 말하는 삼축체계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뭐 그런 겁니다. 이 체계에서 가장 맞기 힘든 게 단거리 저고도의 무기래요. 일단 시간이 많이 안 주어지고 그렇죠. 저고도니까 레이더로 포착하기도 가장 어렵고 이게 배구 시합 같은 겁니다. 상대는 싼 무기를 보통 쓸 테니까 미사일보다 포탄이 더 많고 작고 뭐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방어 개념에서 포착과 계산을 열나 빨리 하고 요격을 열나 많이 해서 전부 다 막아보자는 개념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입니다. 그건 개념이 아니고 목표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조그만 RPG 미사일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장사정포가 거대한 게 날아와도 막을 수 있어. 물론 100% 막는다는 건 아니지만 주요 지점 타격하는 건 막겠다. 그러다 말고 조그만 장사정포 조그만 RPG를 싸도 막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구슬을 튕겨도 막을 수 있나요? 그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100% 막지는 못해도 중요 타격 부위만 막으면 되는데 이번 전쟁에서 개전 직후에 아이언돔이 사실상 뚫려버렸습니다. 하마스는 어떻게 뚫었냐? 미사일을 수천 번 퍼부었어요. 아이언돔이 이 물량 공세를 전부 커버하지 못한 겁니다. 최첨단의 요격 방어 시스템을 뚫는 방법이 싼 무기를 대량으로 퍼붓는 것이었다. 아 디로스와 같은 방식이군요. 이론상 이게 정답이죠. 군사 전문가들은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당황합니다. 저는 그렇게 당황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상식의 선에서 안 뚫리는 방패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정도 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상정이 났던 그 선 너머를 가버린 거죠. 너무 게으르잖아요. 그 상정은 이제 자기의 퇴근을 위한 상정이죠. 아니 국권도 없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도 아닌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뚫렸으면 처음부터 뭔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야죠. 이스라엘도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 다 밝혀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삼축체계라는 것은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여기서 단거리 적어도를 담당하는 무기. 장사정포죠. 이걸 방어할 무기로 아이언돔을 좀 참고해서 만드는 무기가 있습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라고 합니다. 밀덕이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서 그냥 저는 렘디라고 읽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2029년을 목표로 잡고 개발 중이었어요.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2026년으로 기한을 앞당겼습니다. 당긴다고 당겨지나? 그래서 이거 되게 웃겼던 게 이거를 대답하는 국무위원들이 계속 이제 2026년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계속 부인을 해야 2029년, 2029년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2026년이 물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모르죠. 이게 당긴다고 당겨지나의 답변이군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서 이걸 지뢰한 의원들이 자기 자료에는 2026년까지 전력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2026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저기서 앞에서 증인이 규정을 해요. 아니요, 2029년입니다. 아니요, 2029년입니다. 자, 왜냐면요, 이번 아이언동 결과를 보고는 아니었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개발 기한이 2029년으로 늘어났어요.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진규 의원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질문했어요. 좀 이상합니다. 현재는 탐색 개발 단계, 기술적인 가능성을 보는 단계에 와 있답니다.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효용성을 계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본격적인 연구, 그리고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26년 전력화는 힘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는 이런 의문도 추가됐을 겁니다. 아이언돔이 저렇게 뚫렸다. 근데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건 북한의 최대 1만 6천발 장사정포다. 우리도 똑같이 뚫리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언돔, 렘디 같은 방어무기는 공격 측의 사격을 감지하고 예측해야 되잖아요. 개발비와 운용비가 엄청납니다. 가성비는 나올까요? 그죠. 이 돈을 들였는데 방어해야 될 지점을 제대로 방어도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송갑석 이현이 이런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렘디가 완성됐다 쳐. 그러면 90% 이상 요격은 가능하냐? 그럼 10% 때려 맞으면 전쟁이 아닌 건가요? 엄동한 방사청장의 답변에 따르면 렘디는 아이언돔과는 방어목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아이언돔은 민간 피해까지 막기 위해 돔이라는 비유 그대로 방어막처럼 기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인 거예요. 올가을에 뚫린. 반면 렘디는 우리가 첫 타격을 맞은 후에 화력전 반격을 하기 위해서 반격할 전력을 방어하는 용도입니다. 아, 고기만? 우리의 전력, 사령부, 대통령실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한 방어예요. 즉, 민간 피해까지 막는 건 렘디의 목적 바깥입니다. 그럼 그냥 전통적 방공이죠. 네. 적극적인 방공일 뿐이죠. 막을 수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와버린 거예요. 정부 부처인 방사청이 이 한계를 인정해버린 건 좀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똑똑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정부에서 렘디를 가지고 국민한테 홍보할 때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다행이에요. 알아야 되는 상황이긴. 상황 맞아요. 그래서 렘디 프로젝트의 일부 요소를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에 송갑석 의원과 엄동환 청장이 둘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 돈값을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박종성 소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예를 들으면서 우크라이나를 바로 없으면 진짜로 털려버린다. 방어체계를 갖고는 있어야 한다. 응징적인 억제력으로서도 만들어놓아야 된다. 뭐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전통적인 대공 무기를 더 갖추는 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무리 봐도 사기.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죠. 미사일 기지를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미사일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를 막기 위해서도 그 비슷한 장비들이 들어간다? 그보다 더 싼 장비들이라도 들어간다? 저는 많이 공부하진 않았는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똑똑해 보였어요. 온 동네에 다 미사일을 박지 않는 이상 아이언돔이 완성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비의 모든 자본이 다 투입되지 않는 이상 아이언돔이라는 게 실현될 수 있느냐. 전봇대처럼 있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병원비보다 비싼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아이언돔은. 저는 많은 해석들 중에 그 해석이 가장 바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입장에서 설명해도 이게 가장 완벽한 해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호갱인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상 그렇게 해놓으면 땅굴 기술이 발전하거나 지상전 투입 기술이 발전하거나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겠죠. 그게 하마스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연돈 같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 생각을 해. 착하게 살. 그런데 그 얘기도 있대요. 아이언돔 시스템이 미국이 살았거든요. 이게 너무 촘촘하게 짜여진 시스템이라서 미국 쪽 시스템이랑 호환성이 안 맞아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겠죠. 커스터마이징 한다면서 돈 한참 더 받았겠죠. 그 사이에 많은 이스라엘인으로 구성된 미국 방위 업체들이 신났을 거고. 자, 다시 병사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슈넷 사병복지대책 민주당 송옥주 국민의힘성 1종 윤재호 사병복지대책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기는 한데 2016년 국방연구원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가장 힘든 것을 묻는 설문주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1위가 수면부족 그리고 2위가 외로움 및 심리적 위축 그리고 3위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눈에 띄는 지리들을 골라봤습니다.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6시 반까지가 병사들의 취침시간이잖아요. 요즘도 그런가 봐요. 그러겠죠. 너무 오래돼서 지금. 하기에는 6시까지고 동기에는 6시 반. 네, 맞습니다. 나를 기억해. 그래서 이 스케줄만 보면 분명 충분히 수면이 보장되는 것 같지만. 그렇죠, 8시간. 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야간 경계 근무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정말 필요한 경계 근무도 있지만 저도 있으면서 도대체 왜 이걸 하지? 싶은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계가 목적이 아니라 고문이 목적인 것 같은 근무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긴 했어요. 피번초, 피번초. 야근을 했는데 야근을 하고 11시에 막 내려왔어요. 그런데 또 불치만 서야 되고. 지금도 많은 사병들이 겪고 있겠죠. 지금도 많은 사병들이 겪고 있겠죠. 그래갖고 일주일에 평균 3시간씩 잤던 주관도 있고 그래갖고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이분이 사병이라면 모두 쌍수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합니다. 바로 불침번 제도를 없애라는 제안인데요. 당직병과 당직사관이 이미 근무를 서고 있지 않냐. 그리고 요즘에는 CCTV도 다 설치된 마당에 불침번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공감을 하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방위로서 살짝 꼼투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경계근무, 영내 경계근무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불침번을 없애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내 경계근무도 쓸데없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쨌든 훈련의 경우도 있기도 하고 사람의 눈으로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도 하니까.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사병복지에 관해 이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자살 예방에 대해 군이 갖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336명이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숫자예요. 네. 정말 많아서 저도 놀랐는데요. 윤재옥 의원이 문의한 바 자살 예방에 관해 각 군은 군 기강 확립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1회 회의를 한다고 답변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자살을 군 기강이라는 차원에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군 기강이 잡히면 이 사고가 줄어들 것인가 라고 되물어봐야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질병이나 보호 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를 기강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완전히 엉뚱한 답을 낼 수 있다고 윤 의원은 말했습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적응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전역한 이들이 2500명이 넘는다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실제 의미가 있는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무복무라서 이 숫자를 줄이는 게 쉽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접근이 잘못됐다는 질문까지는 맞았습니다. 이게 덕질간사는 해군 얘기만 준비해왔는데 지금 모든 군이 다 부사관이 없고 장교가 없습니다. 장교로 말할 것 같으면 수능 커트라인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간단한 이슈지만 중요한 지표이고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하나도 못 찾은 이슈입니다. 녹화된 영상에서 오디오 질이 너무 안 좋아. 여러 번 돌려들었는데요. 몇몇 중요한 단어와 숫자를 식별을 못하겠어요. 아 그때 이거 질의할 때 뭐 아니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모든 언론사가 다 빠져있다? 빠져있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겠는데. 팩트TV는 가있잖아. 제가 국회 영상을 보잖아요. 국회에서 공개한 영상을. 그런데 오디오 녹음을 잘못 받았어요. 아 그래서 깨졌다? 소리가 다 부서져요. SBS는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SBS였나 MBC였나. 그러니까 뭐 아예 못 남기지는 않았을 건데. 그 저기 포레스트 검프 보면은 포레스트 검프가 중요한 연설을 하려고 그럴 때 뭔가 정부 끈앞을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선을 다 뽑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해병이 이제 막 이건 안 돼 이러면서 선을 다 뽑아버리죠. 아 그리고 공군은 영상도 없고. 자 그래도 대략적인 맥락을 알아들었으니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해군을 지원한 숫자가 줄어들고 빠져나가는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함정근무 인원에서 특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함정은 트랩이 아니라 쉬비죠. 일단 함정근무자들은 항해를 시작하면 한동안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안 문제로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송갑석 의원이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있냐고 물으니까 이종호 회참 총장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현재는 이제 유심을 빼면 핸드폰을 쓸 수가 있다. 와 대박 유심을 빼야 핸드폰을 쓸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떤 어려움인지 안다. 그래서 적어도 상용위성을 쓸 수 있게 행정부에다 문의를 넣었대요. 이 위성 사용 허가가 나오면은 이제 함정근무자도 유심 넣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함정에는 와이파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안이라든가 다른 레이더 같은 기계 때문에 못 쓰겠죠. 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위성을 쓸 수 있어야지 보안 대책도 활용이 되고 이것저것으로 다 위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소리가 부서져서 제대로 못 알아들었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함정근무를 하는 병사의 복무 개월도 현 20개월에서 단축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게 해군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군에서 다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복무해야 되는 병사와 부사관들이 격리된 지점, 배를 포함해서 가 있을 때 그들은 모두 똑같은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디지털 노마드로서.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보안, 통신보안에 대한. 어차피 어떤 건 보안 못한다. 그러니까 정보전에서 우리 애들이 폰 쓴다고 해서 우리가 밀리는 게 아니다. 저쪽 군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칙을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통신보안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보만 지키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지. 다른 쪽이 더 낫더라. 라떼 카드. 보안 점검을 했는데 제 컴퓨터에서 누가 싸이월드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상병인데. 아니 무슨 소리야. 난 인터넷도 안 들어가는데. 나는 소설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난 인터넷도 안 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나한테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억울했던 미스터리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그게 20세기적인 접근이죠. 다 들어갈 거예요. 병사들은 이제. 이렇게 저에 의해서 유보좌관도 라떼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인트넷만 연결된 컴퓨터가 아니고 인터넷 연결도 되긴 했긴 했나 봐요. 아니요. 누가 뭔가 방법을 썼구나. 그러니까. 난 아니야. 보통은 물리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군무원, 이모님 아직 살아계시면 저 아니에요. 억울해요. 누군가가 랜선을 입에 물고 이렇게 들어온 거야. 프리셀도 안 했어 내가. 그건 거짓말일 거야. 아무튼 요약하면 함정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이현승 의원이 최소한 간부의 처우라도 해경 수준으로 개선하자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해경이냐. 이현승 의원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13명,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730명이 해군에서 이직을 해서 했고 그 중 다수가 해경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이현승 의원 표현으로는 해경, 양성학교 수준입니다. 해병대의 경우에는 초급 장규들이 의무 복무 기간만 마치고 전역해버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자대 위치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전역률이 다르더라는 통계도 들고 왔습니다. 도시와 가깝다면 좀 덜하고 이런 말씀이겠죠. 우리 이거 매년 얘기했죠. 그전에는 전투기 조종사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는 잠수함 조종사 이야기도 했고. 금년에는 공군본부 감사가 지금 촬영이 안 됐는지 안 나와서 보았는데. 작년에는 그 얘기 있었죠. 공군에서 조종사 수당을 6년 만에 인상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매년 이거를 보직을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해병대 부사관 지금 기수에 따라서 신입생 숫자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얘긴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돈을 X나마에 주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년마다. 듣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치는 있어 보이는 이 두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가 기사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사 초봉 아직도 월급 한 140만 원 주나요? 설마 그렇진 않겠지. 아니. 그래도 병장이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하사 초봉이 지금 일단 역전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사실 이 내용 자체도 기사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군 것으로만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3개 정도가 나왔어요. 2017년 4월에 매일경제기사에는 3년 동안 해군 장교부사관이 해경으로 150명이 이직했다고 쓰여 있어요. 해군 3년 이상 경력자를 해경이 특채하고 있었는데 특채라서 순경부터 시작이지만 경력 인정을 받아서 급여 수준이 그대로래요. 그러면 군에 안 잊죠. 네. 그래서 17년 당시의 경쟁률이 10대 1 수준이었고. 그렇다고 특채하지 말라고 하긴 또 치사하잖아. 그럴 수는 없어요. 직업 선택에 자유도 져야 되고. 5년 뒤인 2022년 뉴스원 기사에서는 5년간 728명의 해군 간부가 해경으로 이직했다고 하고요. 무신장 들었죠. 여기서는 해경 쪽 급여가 더 좋아졌다고 해요. 같은 임용 12년 차인 해군 상사 8호봉보다 해경 경사 10호봉의 급여가 170만 원 정도 더 높았습니다. 아마 실전투에 비해 돼가지고 급여가 더 높은 걸 수도 있을 텐데. 이러면 군에 남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1대 1 그거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해인 금년 6월에 조선일보 기사에서 730명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이직한 간부들이 대부분 초급 간부고 해경 외에도 소방청, 경호업체, 항공사로도 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이직원인을 급여제도에서 찾고 있네요. 이게 좀 중요했어요. 당직 근무비를 예로 드는데 군인은 평일 만원, 휴일 2만원이에요. 경찰은 3만원, 10만원이고 소방은 5만원, 10만원입니다. 왜? 경찰과 소방은 현업 공무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 시간만큼 전액 수당을 다 받는데 군인은 비현업 공무원으로 분류가 돼요. 비현업이 뭐야? 논팽이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휴전이라는 얘기겠죠? 초과 근무 수당에 계속 제한이 걸려있어요. 얼마 이상 못 받아요.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간부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26년 동안 동길되어 월 8만원인데요. 박스에 살란 얘기잖아요. 불만이 너무 커지니까 2배를 올리긴 했으나 분위기는 여전한 거죠. 박스에 살아도 관리비 내려면 모자라요. 이게 3개가 해군에 대해서만 찾은 거잖아요. 공군에 대해서 찾아봤은 것도 비슷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해외 외교부 주재원 한 달 주택수당 250만원에서 2,500달러입니다. 장난하나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해군 것을 제가 찾은 게 대충 서너 개잖아요. 공군에 해당하는 기사수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해군은 현재 4만 명이 조금 넘고 부사관이 1만 9천 명이 좀 안 됩니다. 한 해에 100명 넘게 빠져나간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야에서 2명이나 질의를 했는데 밥 안 사준 아버지. 아니 정말 이해해 주십시오. 너그러이 들어주십시오. 기자들 알면 할수록 혐오스러워요. 아이쿠. 뭔 밥을 그렇게 많이 얻어먹어요. 그리고 뭐 무슨 사고 생겨서 가십 튀어나오죠? 그럼 밥자리에 술자리에 늘 기자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말에 가장 짜치고 이상했던 웃기기만한 뉴스 뭐 있었죠? 그래서 복국집에 룸에 한방은 안철수 한방은 이준석 사람들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 안철수가 뒷담가다 걸려가지고 욕먹은. 그리고 조용해지는. 그리고 이준석은 안철수지 조용히 하세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 절반 이상이 기자였다면서요. 밥값 냈겠습니까? 왜 늘 역사는 복국집일까? 네. 그러네요. 또 맛있대요 또. 거기 1층 양지탕은 진짜 맛 제가 알거든요. 거기서 제가 밥 먹을 때 김은수씨가 지지자 모임 해가지고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갔던 눈치 없는 사람이. 그거 누구요? 나는 땡땡땡인데 누구요? 그래서 크게 떠들어가지고 제가 되게 무서웠던 오금이 들었던 기억이. 아니 근데 김은수씨는 또 양지를 선택을 했네요. 양지탕은. 그리고 안철수씨와 이준석씨는. 아 복국 매기기엔 지지자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그리고 국방부. 역시 정치인은 복국이지 하면서 올라간 거네. 네. 지난번에 막 그. 누구 저 뭐냐 대변인한테 승질내고 막 참 기자다운 모습을 보였던 그 국방부 출입기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는 평생 국방부만 출입하잖아요. 오지게 얻어먹습니다. 아이 꼴배기 싫어. 장면 보시겠습니다. 광고 듣고.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자자자자자자. 잡먹고. 야야. 지참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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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FM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장면 하나 칭찬. 장면입니다. 벨빗 간사가 지 같은 걸 들고 왔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뉴비라가지고 뉴비의 시선으로 보는 시각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주고. 되게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요.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저는 언론을 통해서 국방위 국정감사 소식만 봤을 때 굉장히 험악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논란에 신원식 장관도 있고 홍범도 흉산 이전 문제 그리고 9.19 남북군사 합의 등 정쟁적인 사안이 워낙 많이 몰려있었고요. 싸울 줄 알았는데. 네. 심지어 첫날에는 민주당의 오전 피켓팅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거부해서 파행이 되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국정감사를 쭉 보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훈훈한 거예요. 그러셨군요. 문답을 하면서 되게 서로 이렇게 농담도 하고 질작하고 싸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다들 선을 굉장히 잘 지키고 여야 기관장들 간에 굉장히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저는 이게 그전에 가졌던 이미지랑 다르네? 약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칭찬 릴레이들이 막 이어졌는데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기식 병무청장에게 뇌전증 병역 비리 대응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여기 아까 첫 번째 이슈에서 덕질 간사가 설명해 드렸던 장면이죠. 들어보시죠. 병무청장님. 네. 올 3관기 뇌전증 병역 면탈 문제로 병무청이 곤혹을 치렀잖아요. 저희는 곤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검찰이 수사 지휘에서 브로커 2명, 면탈자 109명, 공범 26명에서 총 137명을 기재했는데 이 사건은 애초에 범죄 사실을 확인한 우리 병무청의 특사경이 찾아낸 사건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 부서나 특사경을 혹시 칭찬해 주셨습니까? 네. 칭찬해 줬습니다.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표창도 주고요. 기술이죠. 정치인의. 이게 확실히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니까 시선이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그렇죠. 저는 적합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인생 최악의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나가서 칭찬받으면 울고 싶은데 참게 됩니다. 10년 만에 엄마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부니까요. 자료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 기관장 모시고 갔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간혹 들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으면 간을 내주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국방부 지원단의 도움이 되게 컸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지원단에 감사를 표했고 송선태 진상규명조사위원장 또한 국방부 지원단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보죠. 5.18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지원단이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협조적이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감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으니까 많군요. 네. 이것보다 사실 훨씬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3개만 가져왔습니다. 많았어요 또.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활용정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우리 송선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지난 4년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님 활용점점이라는 말씀하시죠. 네. 정말 보고서 종합보고서가 활용점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을 해가지고 역사적 사실 진심만을 담아서 멋지고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활용점점이라고 했네요. 네. 아 활용점점이라고 했네요. 왜냐하면 정점이라고 하면 불타는 용이 좀 높이 날아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아 활용점점점. 점점이요. 점을 찍는다고 해서. 아 네. 항상 헷갈린 것 같습니다. 말이 헷갈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증의 정치클럽인데 개인적으로 이번 국감을 진짜 이렇게까지 자세히 본 적은 정말 처음인데 보면서 내 안에 정치에 대한 막연한 증을 이루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오해에서 비롯된 게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걸 깨달으면서 정치에 좀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장면이랍시고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덕질강산 사실 이런 시간은. 간식 먹는 시간이에요. 스팸 문자 같은 느낌으로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스팸 문자나 화려한 부업 이런 것처럼 지나가는 시간인데 청취자분들께는 우리가 너무 나쁜 모습만 5년 넘게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질의하는 의원들도 가끔 저희가 소개를 드리죠. 피관기관장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나요. 같이 고민해보시다. 이런 태도로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있지요. 실제로 이걸 준비해온 기관과 기관장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애증의 정치클럽의 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는 정말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언론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못해서 보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받으셨으면 제가 그 위로를 깨보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이거 순서를 두 개를 바꿔서. 국민으로서는 안타깝지만 국가 모니터링 노동자로서는 설렜던 이중적 순간이 국방위에서 있었죠. 보시죠. 첫날 국방부 감사가 완전 파행되었습니다. 완파. 이거 내가 저번에 한마디 하니까 국민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집어넣잖아요. 이런 견제가 국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을까요? 깨닫게 되죠. 야당 의원들이 신원식 장관 임명철에 피켓을 들고 있자. 오전이에요. 여당 의원들, 특히나 간사인 성일정 의원이 크게 반발하면서 파행이 되었고요. 오후가 되어서 피켓을 치우고 다시 회의를 열긴 했어요. 그런데 업무 보고만 대충 받고 싸우다가 결국 국방부 국감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는 게 첫날에 이 장사 안 하면 안 됐거든요. 그래도 끝내면서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과 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오늘 무산된 국감은 내일에 나온 다음 주에 다시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종감날까지 국방부만의 국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놀아버렸어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병주 간사는 이게 다 성일정 간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피켓을 치운 오후 시간 파행은 할 만큼 했으니까 국감을 하자고 했고 위원장도 그렇게 하려 했는데 성일정 간사가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의 파행 회의 영상을 본 제 생각으로는 카메라 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 분위기가 설명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한기호 위원장의 태도가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작하고 싶은데 누군가 때문에 안 되고 있어서 불만이 생긴 것 같은 태도였기 때문이에요. 김병주 의원의 증언으로는 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인 이양수 의원도 와서 성일정 의원을 설득했는데 실패했대요. 이 얘기는 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즉 양당의 원내수석 부대표 두 사람이 출동을 했는데 성일정 의원으로 추정되는 그 누군가가 요지부동 뚝심을 부렸다는 주장입니다. 성일정 의원을 수정이 아니고 다음날 바로 시선집중에서 인터뷰했어요. 네. 그 얘기 할 거예요. 또 한기호 위원장이 성일정 의원 감사를 설득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국방부 감사를 하자 얘기를 했대요. 정작 성일정 의원은 그 시선집중 방송에 나와서 매우 화를 냈습니다. 국정감사가 한 정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 일정을 잡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해버립니다. 그럼 본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게 됩니다. 한편 김병주 의원이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주긴 했어요. 일단 야당의 전술은 오전에는 pkc를 하고 그래서 장관 임명철의 의사를 표현하고 오후에는 국정감사를 해서 장관이 임무 수행할 기회를 주는 화전 양면 전술이었는데 정작 여당이 밥상을 찾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이 해석에 따르면 여당과 신원식 장관 사이에 균열이 있대요. 그렇다면 국감 때려치고 싶은 누군가는 신 장관일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최근에 신원식 장관을 기자들이 만나고 나면 신원식 장관이 간 뒤에 국방부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죠. 보도하지 말아달라. 하도 말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예민해져 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벌벌 일 없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던 모양이던데. 하마스가 잘 싸운 거지.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총회를 갑자기 받으면 우습게 받던 사람이 중진들 입장에서 짜증나겠죠. 초선인데 여기에 임명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한 그분의 말입니다.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은 질의를 하면서 군인의 자가 보유율이 민간과 공무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상황을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자 신홍식 국방부 장관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우리 천승연 공무원 자가입니까? 전세입니까? 자가입니다. 역시 공무원은 다르네. 원종대 실장님, 국장님. 자가입니까? 전세입니까? 저도 자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업 보시다시피 제가 입체적으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 출신들은 국무원은 50대, 60대 초반이시고 정정환 장관은 60대 중반인데 지금 전세고 어떤 시설에 계신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군인 자가 보유율이 약 40% 그다음에 민간이 60, 공무원이 65%입니다. 장관은 뭐 느끼신 게 없습니까? 네, 군인들의 자가 보유율이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시는데 저도 계속 전세 살고 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부동산 보유 현황이 정이 없습니다. 네, 이걸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예결특위의 신원식 장관의 행동을 통해서 설명됐죠. 이 사람은 집을 사는 대신 주식에 다 때려보았다. 네, 제가 지금 지난달 9월 중순쯤에 있었던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네, 맞아요.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전세권이 있는 배우자명이고요. 배우자 이름으로 또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되게 뻔뻔하네요. 그럼 집에 있네? 자기한테는 없잖아요. 자기한테는 없다는 거지. 그 왜 신원식 장관이 우리 지금 녹음하는 이 기준으로 지난 주말에 갑자기 정부가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공매도를 금지시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월요일에 폭등했다가 화요일에 폭락했죠. 저희 애증의 정치클럽이 다뤘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웃긴 건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원식 장관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화요일 월요일 오전에 황급하게 모 증권사 지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솔루스만 매도 천주 24,250원 사모님 767주 24,250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장관이 자기 일 안 하고 문자 보내죠. 어제처럼 총액 보내주세요. 장 마감 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익절했다는 거거든요. 폭등했을 때 내일 폭락한 걸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더 거예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기사들에 신 후보자는 솔루스 첨단 소재 테슬라, 애플 등의 증권 2억 9,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무튼 익절하셨습니다. 집은 있고요. 전세 하나, 아파트 하나 끝으로 시간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임병원 의원 너무 재밌어요. 이게 뭔가 어려운 교차예요. 의원이 못하는데 의원 sucks! 근데 보좌진 sucks! either! 같이! 그럴 땐 무슨 일이 나올지 확인해 보시죠. 영감님과 보좌관들이 다 같이 망한 케이스 작년 셋 분명히 의도가 있었지만 자 예고했던 국민의힘인 임병원 의원의 허망한 질의 내용입니다. 병무청 대상 질의였어요. 작년 국간방송에서 저희가 사회복무원 요원으로 분류가 됐는데 소속기관이 안정해져서 자리가 안 나서 3년 대기를 타다가 소재 폐제가 되는 경우가 만 단위로 있다고 소개를 했죠. 철이 없던 작년에 저는 그 사람들을 운이 좋다고 수식했어요. 이기식 청장은 이들이 3년 동안 대기해야 하느라 자기 커리어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힘겨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더군요. 오히려 그냥 군에 있는 게 훨씬 나았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밥도 얻어먹거든요. 경험도 쌓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임병원 의원의 질의 때문입니다. 임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너무 많다. 이들을 대기시키다가 놓치는 게 아까웠나 봐요. 임병원 의원이 한두 가지를 한 게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죠. 3년 대기를 4년으로 느리자는 소리를 합니다. 죽여버리자 그냥. 그래서 이기식 청장은 과거의 4년 대기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생계에 같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3년으로 줄어든 거라고 간단하게 퇴치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는 청장의 워딩입니다. 그게 보통 바보를 상대했다는 말이잖아요. 이유가 있어야지 마. 그래도 병무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치명타를 날리고 싶은 것 같아 보이는 임병원 의원. 다음 질의에서는 앞서 소개했던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연예인, 고소득자,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의 병역사항을 병문청이 주시한 제도죠. 통계를 보면 제도 실시 이후 이 별도관리자 중에서 드러난 병역 깊이 사례가 47거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들여다봅니다. 연예인의 정신질환 사고 판정이 일반인에 비해서 2.4배 높네. 이에 대한 2기식 청장의 해석. 그 직업군이 자살률이 높은 직업입니다. 인기관리라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입대 후 사회와의 단절 그리고 전역 후의 재적응이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세고 직업적 특성을 들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맞는 말 같네요. 다당해 보이죠. 병무청장이 실제로 똑똑한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여러모로 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다 내놓으니까. 그래서 임병헌 의원은 다음 포인트로 옮겨갔습니다. 세 번째 도전. 왜냐하면 지금 의도가 있어요.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음 포인트를 찾아봐요. 면제율이 일반인은 2.9%다. 그런데 고소득자는 5%네. 왜 이들만 높은 겁니까? 병역 비리의 실마리가 아닐까 하는 시사점을 내보입니다. 출당당합니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다가. 2기식 청장의 해석. 일단 추정이라고 하는데 고소득자의 전체 모수가 적어서 한두 명만 면제받아도 비율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닐까. 뭔가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도 타당해 보이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한다기보다 멍청한 질문을 하면 멍청한 질문을 했다고 답을 해줍니다. 가르쳐줘요. 지리를 닫으면서 그래도 이대로 패배한 의원이 되기 싫었던 임병헌 의원이 마지막 잽을 날려봅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아까 말했던 고위공무원, 연예인, 운동선수, 고소득자 즉 거칠게 요약하면 유명인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형 유튜버도 대상자에 넣는다는데 하는 루머성 질문을 날려봅니다. 아, 대형 유튜버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이기식 청장 대답으로는 계획이 아예 없으며 어, 아니요? 이제 검토를 해보려는 단계, 즉 검토도 아직 안 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도 예의를 차렸네요. 검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퇴치가 완료되었고요. 임 의원의 의도는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덕질 간사가 이거 왜 하냐면 이렇게 메타 속 병사를 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나긴 질의가 다 하나같이 다 반박되고 제가 슬픈 게 뭐냐면 이 임병헌 의원이 독특한 게 70살의 초선이에요. 그전에 뭘 했을까? 3선 대구 남구청장입니다. 대구 남구는 안녕한가? 이런 사람 구청장으로 놓고 12년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코시에서 나온 3중살 같아 보이네요. 트리플 플레이. 네.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던데 실제로는 트리플 플레이. 병살 플러스 주루사. 아무튼 한 번에 아웃 3개가 나온 건 맞아요. 다행입니다. 이 사람을 여당이 갑니다. 다음번 총선에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죠. 정의당 비리의 배진규 의원입니다. 언제나처럼 금년에도 정책질의에 앞장섰는데 이번에는 정쟁에도 살짝 힘을 치러주네요. 네. 선거 이야기. 이 사람 개인은 일단 남동구청장이었죠. 인천 남동구청장이요? 네. 남동구의 다시 한 번 등장을 할 거고 상대는 윤관석 의원이 될 겁니다. 저는 남동구가 꼭 보수 정당의 약한 곳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윤관석 의원이 할 때 카운터 파트너들이 너무 비비리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조전혁 의원 같은 사람. 그래서 3파전이 형성돼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구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은 천 갈래 만 갈래지만 크기는 두 갈래로 갈라서 있는데 이준석 씨나 금태섭 전 의원과 연합을 해서 당을 만들자고 하는 파 그리고 진보정당 연합을 해서 의석을 얻은 다음에 나눠갖자는 파가 있는데 후자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개파의 수장이기도 하고요. 다음은요. 국민의힘,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한기호. 쓰리스타 출신 국방위원장으로 후배 군인들 사이에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군 출신으로 예리하게 보충질문을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굉장히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특유의 넉살로 안정적으로 국감을 잘 이끌었습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재 일대에도 지역구였는데 철원, 화천, 양구, 인재 일대. 이게 춘천하고 합해지면서 좀 독특해졌습니다. 을의 경우에는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재의 표심이 거의 다 들어간 상태라서 앞으로도 계속 보수 정당이 유리할 지역이거든요. 자리를 뺏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다음번에 한 번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더불어민주당 광주서 송갑석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의 진짜 의미가 행정부서 붙여 털기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점과 고민 분야를 발굴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탈당부속속하지 않는 이상 다음번 청산은 못 봅니다. 다행인 건 정말 보좌진들이 유능해 보입니다. 국회에 남아있겠죠, 목표사람들은. 어느 의원이신가 가겠지요. 다음은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꼼꼼한 사전조사에 의거한 질의가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민의힘이 좀 센 곳입니다. 서청원 의원이 재선할 때만 해도 여기는 넘을 수 없는 아성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화성갑은요. 다음은요.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을, 이헌승 의원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송옥주 의원을 꼽을까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꼽는 3명인 작년과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비슷하게 잘한 이헌승 의원을 정당 배분 섞어서 선정했습니다. 실용적인 정책 지리도 치열한 논리공방인 정쟁 지리에서도 다 두각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부산이 우리가 선거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데 부산이 못 싸워볼 지역은 아니에요. 보수 정당 아닌 정당들이 한 번은 이겼죠. 지선에서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부산진은 좀 어렵습니다. 부산진 갑 을은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 선거 빼면 이긴 적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영춘 장관이었는데 부산진 갑이었죠. 부산진 을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헌승 의원인데 이 사람도 안 나옵니다. 바뀝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 김병주 역시 포스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작전과 경계의 실패에 대해서 예리함으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장성들과의 굉장히 신경전이 날카로웠는데 전문성으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짬으로도 밀리지 않고요. 김병주 의원이 사실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느리고 이래가지고 당연히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떴어요. 일단 존재감이 중요하고 민주당의 사성장구는 없고 그나마 있었으면 저의 페이보릿 백분기 용인시장인 전 용인시장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 사람이. 옛날 상관. 이름을 어떻게 조합해도 군대와 관련 있는 이름이에요. 그 세 글자를 어떻게 조합해도. 조합했으면 프러시아 군인이 됐어요. 그렇죠. 백군. 적군. 백기. 이 사람은 지금 김한정 의원 지역구인 남양주 을이죠. 남양주 갑 조용천 의원 지역구가 지금 최민희 의원이 도전을 하고 김한정 의원을 뛰어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들 합니다.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렵다에 한 표. 다만 의원도 잘했고 떴고 기대 이상으로. 축복을 받았네요. 근데 질 겁니다. 축복 두 번 받았어. 와 김한정 의원 어떡해. 제가 듣는 소문 중에 굳이 자세히 얘기 안 하는 건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구 스킨십 얼마나 할 줄 아나. 그런 거는 좀 김병주 의원이 약할 거네요. 예를 들어 옆 지역구의 조용천 의원을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동원 능력 장난 아니다. 최민희는 못 이긴다. 근데 그런 비례들이 많죠. 비실비실 해가지고 맥없이 축풍나고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잘했습니다. 마지막 주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내면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국정감사 기록실이에요. 바이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